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경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을 참으로 걱정하게 됩니다 2월 13일자 신문은 목동의 부부 한의사에 비극을 전합니다 남편 윤모 씨는 35세 부인 강모 씨는 42세 아들은 5살 딸은 1살 이루어진 달라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윤모 씨는 35세가 부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에 남편이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그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부부는 모두 한의사였고 두 사람 사이의 비극적인 결말은 결국은 경제적 문제에 크게 기인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 윤모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8장 분량의 유서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알리진 바루는 윤모 씨가 2019년 12월 무렵에 얼마 되지 않았죠 경기도 김포에 한의원을 새로 개원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면서 아마 부인 강모 씨와 갈등을 많이 빚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행정실장을 맡고 있던 부친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건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남편 윤모 씨는 부인 강모 씨와 함께 금단에서 R 한방병원을 설립해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시켜서 성공합니다 의사분만 6,7명으로 이루어진 한방병원이었고 2017년 자료로만 전체 근무자가 25명에 일어났습니다 한두 번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삶이든 사업이든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남편인 윤모 씨는 금단 R 병원에 성공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씨의 같은 병원 이름으로 분점을 내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금단 R 병원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김포 R 병원으로 분점을 확장한 것이죠 여기서 윤모 씨가 내렸던 그런 의사결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분점을 내는데 2019년 12월 정도가 되면 이미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날로 올라가고 사람들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는 듯 사업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는 시점에 분점을 내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순수하게 사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 확장의 시점 선택에서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김포 신도시는 주로 거주 인구의 특성이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한의원에 대한 그런 입지를 구키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든 세대에 비해서 젊은 층이 한방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인이 된 윤모 씨가 나름대로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충분히 숙고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리적 강점이 있지 않았겠냐 생각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김포 신도시의 그 정도의 규모의 한반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재산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적할 것은 김포 R병원의 개업에는 보전금 5억 원 월 임대료가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 9억 정도로 투입됐는데 자기 자금보다도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행정실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윤모 씨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아들이 인테리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9억 정도를 투입한 거죠 이렇게 불황해 인테리어 업자나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윤모 씨가 그런 검단의 R병원에 승공한 나머지 이런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겠냐 생각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래 환자가 10명 입원 환자가 20여 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데 이것은 확인해 봐야겠죠 사업성 관점에서 임대료 부담이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이런 걸 미뤄보면 재산성을 구조적으로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황 그것도 구조적인 불황이고 장기간에 걸친 불황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들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수요에는 한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의료 서비스에도 불황되는 많은 부분을 줄이겠죠 따라서 사업 확장을 하기에는 대단히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사업 시장 자체가 이제 수축되는 시기에 사업 확장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기술과 운이 딱 맞아떨어져서 한때 큰 성공을 올렸더라도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것은 항상 완전히 벨기에 사건이죠 내가 2000년대 중반에 검단 R병원을 설립해서 큰 제법 성공을 이루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는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환경과 다른 시점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고인이 된 윤 모 씨가 검단 R병원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상황을 지나치게 아니라고 또 낙관적으로 보고 김포병원 확장을 감행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본도 아니고 빚을 끌어다가 도저히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확장을 하게 된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이 조지지만 이 가운데 두 가지가 가장 겁난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EU 이하를 불문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짊어진 빛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이든 아니면 새마을 금고든 돈을 끌어다가 운영자금에 투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겁나죠 두 가지 모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다 돈의 문제인 거죠 돈의 관리, 수입과 지출의 관리, 매출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스토에버스키가 돈은 주조된 자유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지게 되면 자유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과장의 과신, 과욕,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사업 확정이라는 판단이 결국 단란한 그런 가정을 파괴하고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아내의 생명과 한참 더 피해야 될 아이들의 생명까지 아사가 버린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인의 가족들의 그런 명복을 빕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걸음걸음마다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길이고 사업의 길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는 확장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점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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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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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